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11월 23일 금요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리빙TV 스튜디오 이전 관계로 인해서 경마방송 녹화를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주 방송 결방된 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저희 리빙TV 경마방송이 방영되오니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문의원들은 더욱더 새로운 다짐을 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번 주 금요경마 해설방송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11월 23일 월말 금요경마 월말 흐름답게 전반적으로 만만치 않은 편성구도 속에서 다수의 경주에서 이변이 속출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매경주 능력 우수한 인정할 수 있는 인기마 소개는 물론이고요. 매경주 인기마 빈틈을 파고들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복병 전략까지 꺼내서 낱낱이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금요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최성진 위원, 김지영 위원, 백동일 위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지금 첫 번째 코너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부산 일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이시죠. 경주거리 1300m, 북산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신의 마들의 접전을 레이스입니다. 이미 직전 데뷔전부터 출중한 능력을 검증받은 마필도 있고요. 이번에 데뷔전 7호는 기본기 출중한 신마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또한 데뷔 후 계속해서 강한 상대 구도 속에서 그야말로 힘 한 번 못 써봤던 아쉬움을 남겼던 말들이 이번에 뚜렷하게 힘들어찬 모습 또한 전격과 유리한 구도 속에 서륙에 나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전반적으로 1300m 동거리 첫 도전에 나서는 마필들이 은근히 많기 때문에 접전 레이스로 예측이 되는데요.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부산 일경주 지금부터 백동일위원회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일경주는 제가 스타트 끊고 올라가겠습니다. 12마리 풀게이트 부산 일경주로 시작이 되고 있고요. 현대국 기복형의 마필류가 2세 신의 잠재력 마필류 간의 대결 양상이죠. 그 중 가장 보여줄 걸음이 앞서있다고 믿고 있는 전력 바로 구범마 신라의 미소가 출전을 하고 있어서 좀 더 강도 있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라의 미소라는 마필 자체는 주행 심사부터도 훈련까지도 좋은 잠재력을 보여주면서 데뷔 전 당시에도 많은 관심을 끌어줬던 전력이었어요. 하지만 강한 상대였던 프리시드 그리고 산젠트에 이어서 아쉬운 3위를 차지하고 말죠. 초반에 약간의 충돌 피해를 받았던 것도 아쉬웠었고 하지만 흐름을 끝끝내 따라가면서 그 걸음을 지켜냈다는 것에 좀 더 점수를 높게 적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함께 뛰어든 프리시드 그리고 탄젠트라는 마필 이 다음 경주에서도 모두 연투를 이어야 할 만큼 잠재력을 입증해줬던 세력들이기 때문에 한층 상대의 약해진 오히려 늘어난 1300m가 마필의 운영 요소를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번의 구도에서는 상대와 편성 전개까지 그 마 신라의 미소의 선전을 가장 높게 평가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착한 도전권 세력들 중에서는 데뷔 전 역시 좋은 준비 속에서 능력을 보였던 7범마 마법처럼 이란 마필의 눈에 띄는 구도죠. 주행 심사 잘 받았고요. 데뷔 전 당시에도 수많은 발주 연습을 통해서 발주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전력이에요. 초반에 빠르진 않았었지만 빠른 중속을 바탕으로 선두권을 장악해냈고 직선까지 끈기를 보여줬었죠. 짧은 출전이라서 강도가 높지는 않았습니다만 오히려 쾌한 모습을 좀 더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스피드 자체와 힘 자체가 붙어가는 7번 마법처럼은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편성으로 판단하고 있고 신의 전력 중에서는 온마 스피디필이라는 마필이 눈에 띕니다. 능력 미달 때문에 두 번만의 주행 심사를 통과했지만 통과했던 직전의 시점의 모습은 여유감이 상당했었죠. 추진 없이 선두권을 또한 시종 중속과 탄력 통과하는 시점까지도 최선이 아닌 말문의 속에 통과해주었던 전력이었기 때문에 시종 가벼움을 유지해줬었던 온마 스피디필이도 관심을 가져주실 전력이고요. 직전 경기 아쉬움을 남겨던 외곽 11번 비케이스 선다가 오히려 밀려난 게이트가 좀 더 유리해 보입니다. 가볍게 2선을 시작했지만 당시 기승을 했었던 김현중 기수가 코너부터 끄는 것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면서 마필 작차가 직전까지 좀 폭주하는 모습을 보였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구간은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자연스럽게 선행을 유지해줄 수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흐름을 따라간다면 11번 비케이스 언더도 이번 경주는 충분히 가능성을 높여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결론적으로 직전 데뷔 전 상대와 전개가 아쉬워서 선 군마 신라의 미소를 필두로 7번 마법처럼 온마 스피디필이 11번 비케이스 선다에 좀 더 높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시원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1경주 꼭 좋은 내용으로 적중이 나오기를 저도 기대를 해보겠는데요. 우선 저도 2강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가는 바입니다. 특히 저는 7번 마법처럼에게 우선 점수를 주고 있는데요. 직전 경주에는 좀 힘이 덜 찬 모습이 좀 영역했다. 그리고 가벼웠던 주로 해서 선행은 나갔으나 오버페이스가 좀 일어났던 것이 패인이었다. 덜미를 잡혔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상권까지는 여유 있었던 걸음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늘어난 거리, 느린 흐름에서는 더 우월한 걸음을 보여줄 수 있겠고 훈련식 흐름도 제법 빠릿해져 있는 모습입니다. 9번 신라의 미소 역시 무시하기는 힘든 말씀해 주신 대로 백동영의 설명대로 직전 경주 상대가 좀 강했었던 모습이 아쉬웠다면 충분한 휴식 이후에 힘 들어찬 모습 인정하는 바인데요. 문제는 여기 지금 3세마들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신 부분이 이제 5번 스피드 퓨리인 것 같고요. 데뷔 전 악길 이유 없는 강공 그리고 11분 비케이스 언더 같은 경우에는 선행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비슷한 케이스예요. 저 역시도 선두권에 대한 강공 그리고 악길 이유 없는 1번 캡틴쿡 직전 경주에 선행 후 무뎌지는 모습은 안타까웠습니다만 그때보다는 훨씬 더 약해져 있는 상대들이라고 한다면 1번 캡틴쿡의 선전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저는 2번 울산 장군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직전 경주에 훈련식 컨디션 변화가 오자마자 1600m로 거리를 늘려서 도전을 했었던 전력입니다. 1600m에서 앞선을 공략을 한 후에 무뎌졌죠. 지금 1300m라는 거리를 고려를 해봤을 때 줄어든 거리의 유리함 인코스 2점 활용하는 선두권 강공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2번 울산 장군에 대한 평가 궁금해지나요? 생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 의원님께서도 마법철함과 신라의 미소를 높게 평가하신 건 이 이두의 마필이 좀 더 선두권에 근접한 전개를 펼쳐질 수 있는 입산권에 근접한 마필을 판단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요. 울산 장군 같은 경우에는 힘 자체는 분명히 있는 전력이에요. 아직까지 주행의 안정화를 풀어내질 못하면서 계속된 아쉬움을 남겨두고 있는 마필이고 앞으로 띄워질 마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1600m와 1300m 그리고 1000m와 1200m 차이가 굉장히 크죠. 1300m 자체에서 지금 울산 장군보다 빠르게 스피드를 볼 수 있는 마필이 많은 구도에서 선두권 공략을 한다.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고요. 앞선이 무너지는 구도에서도 분명히 올려붙일 걸음은 남아있지만 아직까지 주행의 안정화 떨어지기 때문에 착승권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번 경주 9번 신라의 미소라는 말을 가장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선에서 가장 경쟁력 높은 말이기 때문에 부연 설명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김정우 의원께서 강조해 주신 4번 대로의 꿈 역시 직전 경주의 경주력 또 출발이 별로 안 좋았다는 부분을 감안하면 얼마든지 이번 경주 더욱 좋은 모습 또 선행까지도 가능성 매우 높은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0마 중에 5번 스피드 퓨리라는 말도 얼마든지 잠재력 발휘할 수 있는 말로 저 역시 동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이 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5번 스피드 퓨리가 10마 중에 눈에 띄긴 하지만 사실 저는 그보다 4번 대로의 꿈이 더 잠재력이 높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행시사 모습상 5번 스피드 퓨리 같은 경우 어느 정도의 추진이 있었지만 4번 대로의 꿈 같은 경우 초반부터 직선주로 결승주로 결승소 통과할 때까지도 거의 추진 없이 자꾸만 걸음을 아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잠재력 매우 높은 말 이 오문식 마방의 대로의 계보를 이올 수 있는 잠재력 매우 출중한 말로 판단하고 1300m 얼마든지 앞선이 불안한 이런 경주에서는 선입권 전개 후에 직선에서의 뒷신발이 가능한 말로 판단하는데 4번 대로의 꿈의 잠재력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대로의 꿈 저 역시 다섯 번째 마필을 잡아놓긴 했습니다만 최성진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분명히 잡고 갔다라고만 말씀을 하셨는데 무려 없이 나간 건 맞아요. 그런데 콩러 때 분명히 마필 자체가 삐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삐지는 부분 때문에 마필 자체를 기수가 제어를 했어요. 그 이후에 놔주고 의도적으로 모래를 맞춰보고 그런 부분까지는 다 좋았지만 분명히 코너로 외측으로 사행하려는 그 삐지는 습상을 보여줬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순위를 내려놨습니다. 분명히 잠재력이 있다는 걸 종리를 하고요. 띄워줄 마필은 분명하지만 그 부분 자체만큼은 분명히 체킹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성진 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직전에 선전을 펼쳤던 2대 마필이 있죠. 7번 마법처럼 9번 신라의 미소 7번 마법처럼은 직전 최단거리 입상 전력이고 9번 신라의 미소는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3차기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 마필이 당일 많은 인기몰이를 할 텐데 문제는 동의. 1300m 늘어난 거리 첫 도전이라는 거죠. 하지만 단거리, 최단거리에서 충분한 검증을 받은 말들은요. 정기 입점도 극대화할 수 있고 능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고 또한 늘어난 거리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7번 마법처럼이나 9번 신라의 미소는 당일 많은 인기몰이를 하지만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기 선행은 어떤 말이 받을까요? 보여준 선발력에서는 11번. 이 BK 선도가 앞서 보입니다. 직전 경주는 출발 시 착지 분량이 났습니다. 밀어선이 외선에서 무리하게 선도 장악에 나섰고 약간 무빙성 선행을 했죠. 당연히 초반에 무리한 선두 장악 레이스 끝에 막판에 무너졌지만 정상적인 발치 이후라면 이번 경주 케이트는 외곽이지만 11번 BK 선도가 무리 없이 선두 장악에 나설 듯하고요. 앞선에 나서는 마필 중에서는 11번 BK 선도가 마지막까지 버텨낼 수 있는 전력이다 평가합니다. 10번 5번 스피드 퓨리도 스피드가 상당히 좋은 유형의 말이죠. 순간 스피드가 상당히 좋았고 잡고 여유 있게 선두 장악에 나섰고 경암레이스를 마지막까지 강할적인 채찍동으로 추진 시 좋은 걸음으로 통과한 그야말로 기본기를 충분히 갖춘 5번 스피드 퓨리 이 신마에게도 관심을 가지셔야겠습니다. 결국 막판에 한 발 몰아붙일 수 있는 전력이라면 이 8번 무적 비트가 되겠습니다. 직전에 흐름이 빠르고 앞선이 강한 구도 속에 초반 등 전개가 다소 뒤쳐졌고 외곽 돌고 또 막판에 끝걸음이 여력을 남겼는데 이번 경주면 직전 경주보다는 흐름이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 보이고 앞서 양강해 보여요. 이 8번 무적 비트가 결국 막판 직선에서 역습이 가능한 복병 전력 보는데 백동일 위원 8번 무적 비트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직은 크게 특징이 있다고 평가를 내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스피드나 탄력 자체 기본기를 갖췄다고 할 수는 있어도 시원하게 주폭 자체를 뽑아내지 못하는 단점도 보여주고 있고요. 아직까지 훈련 시의 완성도도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어요.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는 마필을 따라가는 중석도 떨어지고 있고 솔직히 이번 경주에서 자력으로 입상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어 보이고요. 밀려들어 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평가하지만 착순권 1, 2위권까지 입상할 수 있는 전력을 판단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야 될 마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산 스타트 1경주는요. 보여준 전력에서 앞서 있는 7번 마법처럼 9번 신라의 미소 우선적으로 강주를 드려보겠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이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역시 6등급 모델 선지 기복을 보이는 마필 상당수가 출전했고요. 단거리 검증받은 전력도 있는데 최근에 강편성 구도 속에 고전을 맞지 못한 말들 이번에 서로 간에 해볼 만한 상대 구도를 만났다라는 평가입니다. 한결 유리해진 경주 조건 또한 유리한 전개를 펼치며 이번에 입상권의 한자리 근접해 있는 말들이 어떤 말들이 있을지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집중 분석 경주는 부산 3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경주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말, 주목하고 있는 말은 안쪽에 있는 2번 한월의 빛입니다. 직전 경주는 사실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훈련 상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말이었는데 사실 예상외로 경주 흐름이 흘러갔습니다. 트로피 콜렉터라는 말이 초반부터 강하게 밀고 나오면서 경합성 구도로 흘러갔고 결국에는 이 트로피 콜렉터와의 경합으로 막판에 무뎌지는 안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이 아닌 선의권 앞선에서 쫓아가면서 끝까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발휘했다는 부분은 높이 평가할 만하고 이번 경주는 무엇보다도 앞선에서 빠른 말들이 밀고 나왔을 때 차분하게 인게이트의 이점으로 전개를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상주기 돌아온 이번 한월의 빛 이번 경주만큼은 경주력 발휘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말은 8번 시선강탈입니다. 9월 달에는 특별경주에서 심한 경합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직전 경주는 사실 그 특별경주에서의 심한 경합을 의식했는지 초반부터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모습 하지만 그 직전 경주는 또 아쉽게 누추입에 그런 아쉬운 모습을 남겼습니다.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를 통해서 분명히 이번 경주는 선의권 가담을 할 것이고 앞선에서 경쟁력 발휘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이 출중한 말로 이번 편성에 상대적으로 능력이 통하는 말로 판단하기 때문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5번 링잉 플라잉도 도전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말도 역시나 직전에 럭키 아델이라는 강력한 선행형 말과 경합을 하면서 무너졌는데 이번 경주는 단독 선행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단독 선행이 나와서 자기 페이스로 경주를 이끌 수 있기 때문에 버틸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마지막으로 4번 데이스타라는 말은 선행형 말이 아닙니다. 직전에는 사실 전개가 별로였지만 이번 경주 앞선 보내주고 경합이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분한 선추입 전개라면 직선에서 이번만큼 올라올 수 있는 말로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이번 경주 최적 선입 전개로 정상주의가 돌아온 이번 한월의 빛을 중심으로 나머지 언급한 말들의 도전 양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마필들의 선전 저희도 기원할 수밖에 없는 구도네요. 2번 한월의 빛이라든가 8번 시선강탈 능력이 세다라기보다도 편성 자체를 잘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전개도 그렇게 풀려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복병권에서는 9번만 실버베스트라는 마필 자체가 데뷔 전 발주 자체가 좋지 못했고 파이스가 빨랐던 흐름에서 추입력을 발휘했던 전력이기 때문에 이번 구도에서 늘어난 거리라면 오히려 좀 더 변화의 가능성을 보일 수 있는 복병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 마필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외곽 12번만 에이스 크러쉬입니다. 5번만 리닝 플라잉이 단독선행까지도 나왔을 수 있다. 그 부분 동의를 해요.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디스췸에서의 탄력 자체는 크게 변화가 없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오히려 외곽에는 12번만 에이스 크러쉬가 강했던 상대 구도 틈에서도 끈끈하게 거론을 유지해주면서 스피드를 계속해서 보여져 왔기 때문에 채 외곽으로 밀려있지만 사실상 그렇게 빠른 마필이 많지는 않아요. 충분히 전개를 풀어나갈 수 있는 12번만 에이스 크러쉬도 스피드를 발휘할 수 있다 평가하고 있는데 이 마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12번 에이스 크러쉬도 저도 계속 눈여겨보고 있었던 말입니다. 데뷔 전부터. 하지만 이번 경주는 게이트가 채 외곽으로 밀렸다는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직전과는 다르게 선행을 나설 수 있는 5번 리닝 플라잉의 어떤 주도로 경주가 흘러갈 경우에 경합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직전이란 달리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전 같은 경우에는 언급드렸듯이 5번 리닝 플라잉이 경합으로 무너질 때 사실 12번 에이스 크러쉬는 경합을 피한 전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막판에 올라오면서 리닝 플라잉보다는 좋은 성적을 냈다고 저는 경주 구도를 읽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오히려 선행을 나설 수 있는 5번 리닝 플라잉이 선행 나서기가 좀 쉽지 않은 외곽 게이트로 밀린 12번 에이스 크러쉬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선 1경주하고 성격이 좀 비슷해 보이네요. 저도 2강 구도는 인정을 합니다. 8번 시선 강탈, 직전 경주의 늦추입이 좀 아쉬웠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전에 데뷔전에서는 좀 강한 특별 경주였죠. 트로피 경주에서의 강한 상대들 틈바구니에서 선두권을 강탈했었고 선두권을 노렸었고 직전 경주에서는 추입으로서의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지금 거리를 늘렸기 때문에 좀 더 점수를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한월의 빛이야 직전 휴양 공백에 잘 적응을 했다라는 부분을 인정할 수 있겠는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부분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짧게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 한월의 빛이 사실 직전 경주의 심판실에 제재를 받게 되죠. 외측으로 심하게 기대하는 부분이 시종, 전구관계 외측 기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분명히 나아진 건가요? 나아져야 유리할 것 같은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훈련 모습상 분명히 교정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충분히 교정된 모습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많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8번 시선강탈과 2번 한월의 빛은 인정을 하는 건 하는 거고 4번 데이스타까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최성진 위원의 집중 분석 경주니까 이 말은 반드시 여쭤봐야죠. 1번 엘드래곤입니다. 직전 경주의 이 엘드래곤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심어주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추천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직전 경주만 해도 약간 좀 어설픈 경주 운영 완성되지 않았었던 마체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반면 이번 훈련 시의 컨디션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1번 엘드래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뭐 보여드린 대로 이번 경주는 추천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1번 엘드래곤 같은 경우는 제가 혈통적인 기대치 스피드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높았던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편성을 만나면 띄워줄 수 있는 말로 판단했고 바로 직전 경주가 그런 편성이었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직전 경주는 굉장히 스피드가 빠른 페이스의 경주라고 예측을 했고 역시나 결과적으로 빠른 페이스의 경주로 흘러갔습니다. 스피드에 대한 기대치 항상 느린 경주에서만 아쉽게 뛰었기 때문에 빠른 경주를 만나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심지어 전개까지 직전 경주 인코스에서 최적 전개를 풀어냈음에도 이렇게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봤을 때 아무래도 잠재력에 대한 기대치가 좀 판단보다는 낮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일경주와 마찬가지로 액면으로 보이는 인기마 이두가 많은 당일 인기몰이를 할 텐데요. 2번 하늘의 빛은 이번에 정상주기 돌아왔고 직전에는 외치 기대나격이 심했죠. 더군다나 직선 초입에서 타마필에게 진로가 살짝 막혔어요. 주춤 그 포인트에서 막판까지 최선 추격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었다라면 이번에 정상주기 게이트 안쪽 선행 나설 말들 5번, 링, 링, 플라잉, 12번 에이스 클러시 등이 있고 신의 마들은요. 어떤 발이 선행 나가도 그야말로 뭐라 할 것이 없는 게 딱 힘들어 차는 타이밍이 도래하면 직전에 추입 후미에 있었던 말들도 앞에 빡 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순간 스피드가 보강이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8번 시선 강탈이 아예 이번에는 선두 장악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4번 데이스타 직전에 막판에 오른쪽 측에 내측 기대는 악벽을 보이는 좀 아쉬움. 하지만 막판 걸음 좋았죠. 여기 9번 실버 베스트가 직전에 늦발하고 막판에 끈기 있는 걸음으로 살짝 끝걸음의 여력을 보였는데 당시 거리가 데뷔 전 이후 최단 거리 1000m였습니다. 이번에 늘어난 1300m예요. 최성진 의원, 9번 실버 베스트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언급하신 대로 직전에 출발이 좀 안 좋았습니다. 출발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아마 직전 경주보다는 더 잘 될 수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에서 9번 실버 베스트의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5도에 마지막으로 잡아놓기도 했고 하지만 결국은 앞선이 무뎌져서 직선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말을 비교를 해봤을 때 4번 데이스타 쪽에 가능성을 높이 주고 있기 때문에 9번 실버 베스트를 좀 더 우선순위를 뒤로 밀렸을 뿐 9번 실버 베스트도 충분히 직선에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산 삼경주는요. 우선 정상주기 쾌조의 컨디션 안쪽에 2번 한월의 빛 편성 호기만 낮고요. 적정거리로 보입니다. 8번 시선 강탈 2도의 마필 우선적으로 강조를 드리겠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폭평 전력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제주 삼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700m 한라마 1등급 8도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한라마 1등급 중상위권 전력의 마필들 출전하는 레이스고요. 8마리 단춘한 편성으로 보입니다만 제각각 도전 가능한 전력들이 한데 모여 있는 접전 레이스로 예측이 됩니다. 직전 대비 거리 변화, 경주 여권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많은 변수가 작용할 수 있겠고요. 올 시즌 제주 자치도지사비 오픈대상 경주에 출전했었던 또한 입상했었던 말도 이번에 출전하죠. 장거리 레이스 2니만큼 한라마 1등급 마필 중에서도 스테미너죠. 곧둑 심형 마필에게 관심을 가지셔야 하겠습니다. 우선 백동열 의원, 가장 주목하는 말과 도전권까지 소개해 주시죠. 아직까지도 정말 좋은 취임력을 발휘하고 있는 마필, 바로 6범 진치가 눈에 띕니다. 이제 9세 마필인데도 불구하고 편성이 맞는 구도에서 언제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점, 취임력을 발휘하고 있죠. 단초란 8마리 구도이기도 하지만 선의권 자체가 분명히 강하지는 않습니다. 선의권 자체도 전기를 잘 풀어야 되는 마필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직전 대비 부담 중량을 낮춰서 출전되고 있는 진치, 59위 부중이라면 이번 경주는 무난하게 취입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는 1700거리의 입상 한자리, 좀 더 기대치를 넓혀볼 수 있다, 믿고 있는 구도입니다. 후차권, 도전권 세력들 중에서는 3번마 윈드러너, 그리고 2번마 파천신구가 4번마 강력추천을 좀 더 눈여겨보고 있는 구도인데요. 윈드러너 같은 경우에는 7월달에도 많은 변화를 보여줬지만 직전 경주도 사실상 전기가 좀 꼬였다고 평가해 볼 수 있겠죠. 바깥쪽 9번 게이트에서 초반에 흐름을 곱게 따라가지를 못했고 경주 전기가 좀 밀렸던 모습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말에 다시 한번 몰아붙이는 그 탄력감 자체라면 최적 전기가 가능한 2번 구도에선 선의가능성, 윈드러너를 좀 더 높게 평가해야 되는 구도로 판단하고 있고요. 2번마 파천신구 같은 경우도 전기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사실 직전의 경주가 코스의 이점을 부여받은 경주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변화를 보일 시점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62부중이 좀 무거웠을까요? 아니면 상대가 강했을까요? 이렇다 할 능력을 크게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훈련 과정은 좀 더 직전에 대비 좀 더 빠릿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가변 중량 조건과 약해진 상대라면 기본 능력이 좋은 파천신구도 충분히 변화를 볼 수 있는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4번마 강력추천은 직전 선행에 실패하면서 아쉬움을 남겨줬는데 상대보다 게이트 조건이 좋고 전현중 기수의 연속 기승이라면 선행권 장악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구도인 만큼 4번마 강력추천도 이번 경주에선 전기의 이점을 살려볼 수 있는 구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9살이 됐네야 되는 10살이죠. 6번 진취, 황홍기에 접어든 말인데 한라마 1등급 마필 중에서는 최강의 취평 마필이었죠. 높아진 부담 중량에서 좀 고전했지만 최근에 제주 자치도지사업의 오픈 대상 경주에서 57회 부중에서 입상을 하면서 다시 상승세를 보였는데 직전에 62.5였죠. 이번에 내린 부중 59라면 6번 진취는 이번에 분명 한 발 보여줄 수 있다. 백동일 의원은 6번 진취를 중심으로 3두의 도전 세력 정리해 주셨고요. 이번엔 최성진 의원, 가장 주목하는 마필 한두 만 소개해 주시죠. 이번 경주 제가 강조드릴 말은 4번 강력 추천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편성상 스피드만큼은 위에 있는 말로 충분히 위에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입전기에서 최근에는 스피드를 바탕으로 강력한 선행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에는 이번 경주 함께 출전하고 있는 회룡포라는 말과 함께 출전했지만 선행을 아쉽게 밀리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 중반까지는 스피드를 충분히 보여줬다라는 판단입니다. 전현준 기수의 재기승인 만큼 빠른 말 거기다가 또 피한 만큼 이번 경주 선행 버티기에 대한 기대치 어느 때보다 높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최성진 의원은 4번 강력 추천을 추천해 주셨는데 이번 경주에서 6번 진취와 함께 가장 높은 레이팅이 96회 레이팅 그래서 59회 부중인데 직전에 1400거리는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평가입니다. 1코너에서 출발하는 고 레이스 이번에 적정 거리 1700m, 64번 강력 추천을 도전권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엔 김지용 의원, 가장 높게 평가하는 마필 한두 소개해 주시죠. 높은 평가라기보다는 복병에 좀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7번 이쁜희, 오랜만에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이 이쁜희가 나오는 경주를 계속 못 만나가지고 추천을 못 드렸던 게 좀 안타까운데요. 사실 느린 흐름이 상당히 유리한 추입형 말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에서 앞선을 공략할 수 있는 강력 추천이라든가 5번 회룡포 등의 말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강력한 추입 상대만은 2번 파천신군일 것 같아요. 이 말하고 그 전에는 계속 5마신 정도의 마신차를 냈었던 말이 직전 경주에 코차, 목차 거의 마신차 없이 5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유인 즉슨 부담 중량 면에서 이제는 동등에 졌고 직전 경주 동등에 졌고 이제는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밀렸던 순위 부담 중량의 2점 활용에서 느린 흐름, 유리한 편성, 7번 이쁜희의 선전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번 이쁜희는 김지영 의원이 출전할 때마다 소개해드린 마필이죠. 최근 경주가 직전에 쇼시파밀랄 제주자치토지사배 오픈대상 경주 한라마 1등급 최강자를 결정하는 레이스에서 부진했지만 이후에 충분한 휴식기를 가졌고요. 이번에 1700m 거리 상태감도 상당히 올라왔고 적정거리 실전인 만큼 7번 이쁜희에게도 관심을 가지셔야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제주 3경주는요. 직전 경주 농업인의 날 특별 경주에 실전했던 말들이 함께 대결에 나서는 구도입니다. 리턴 매치인데 그 당시에는 5번 회령포가 선행 강공작전으로 1400m 가장 유리한 전개 펼치며 입상을 했지만 이번 경주는 거리가 늘었다라는 거죠. 직전에 5번 회령포와 함께 뛰었던 2번 파천신군, 3번 윈드러너, 그리고 4번 강력추천이 있죠. 이 중에 2번 파천신군은 지난 10월 3일 날 제주자치토지사배 오픈대상 경주에서 진취에 이어서 삼착을 했던 1800m 장거리에서 또한 1등급 무대에서도 거의 정상급의 반열에 오른 말이에요. 이후에 연속된 착순권의 아쉬움이고 직전의 1400m 거리는 너무나 짧았죠. 또한 코너에서 출발하는 1400m 거리 특성상 어쩔 수가 없었지만 이번 경주 적정 거리 1700m 거리 코스도 안쪽 받았고요. 초반에 자리 잡기도 상당히 내측해서 수월해진 가운데 늘어난 1700m 거리에서는 능력 우위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2번 파천신군이 되겠고요. 4번 강력추천이 과거에는 코너에서 무빙 선입작전으로도 응수를 했고 최근 들어서는 은근히 순발력까지 보강된 모습 속에 장거리 무대에서도 선행 강공작전으로 입상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능력을 보였습니다. 직전에 1400m 거리 농업인의 날 특별경주에서는 아쉬웠지만 역시 늘어난 거리 이번에 5번 회령포 제외하고는 빠른 말들이 없는 구도 속에 선두권에서 가장 유리하게 전개가 가능한 조건이죠. 4번 강력추천이 되겠고요. 여기에 6번 윈드러너가 지난 시월 27일 경제 1700m 거리 우승 전력이죠. 직전 경주 역시 1400m 농업인의 날 특별경주에서는 당시 외곽 게이트 배정에 초반 중반 시종 외선 훈이 돌면서 어쩔 수 없이 전개 불리함을 극복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역시 늘어난 1700m 거리 코스 안쪽 바닷고 특유의 뚝심을 막판 한 발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입니다. 6번 윈드러너. 결국 제주 삼경주 장거리 1700m 레이스는요. 적정 거리 출전 코스 2점 전개를 가장 유리하게 풀어낼 수 있는 2번 파천신군 그리고 1등급 최강의 추입마저 올해 도지사비 오픈 2차 깁상마 6번 진취 2대 마필 우선 강조드리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백동일 위원회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5경주고요. 경주 거리 10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금요 전반부 난전 중에 하나의 경주가 되겠습니다. 최단거리 레이스. 최근에 보여준 전력 충분히 검증받은 세력들이 다수가 출전하고 있고요. 역시 최단거리 특성상 초반 스피드에 강점이 있는 선양형 마필들이 상당수가 눈에 띕니다. 초반 선두 경합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요. 하이페이스가 예견이 되지만 되는데 과연 부산 5경주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지 그 부분 모두 정합해서 지금부터 백동일 위원회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오경주 제가 준비한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쉽지 않은 구도이기도 하지만 보여줄 걸음만 체크를 해본다면 좀 더 편성 자체의 우위는 가져갈 수 있다고 믿고 있었던 마필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필두로 좀 더 최선의 압축으로 인사를 드릴 오늘의 경주입니다. 그 중심이 돼야 할 마필 자체는 바로 안쪽에 있는 3머 탄젠트라는 신의 전력이죠. 주행 불량기도 다소 보였던 모습이 주행심사 때 보였던 모습도 있었지만 빠른 성장, 빠른 안정감 속에서 대비전 자체에서도 불리했던 외선의 전기를 극복해냈고 스피드감을 보였고 직전 경주에서도 차분하게 몰아주면서 선행이 아닌 2선 조건에서 끝까지 상대 마필을 이겨내는 근성으로 우승으로 승급하고 있습니다. 초반 발주 능력과 초속이 굉장히 좋아요. 초중속이 직선에서의 주폭도 아직까지는 한계가 없는 모습이고 상대들 자체가 스피드형 마필들이 몇 두 눈에 띄고는 있습니다만 전기의 자유로움을 가져갈 수 있는 탄젠트는 아직까지 준비 시의 모습도 이상이 없었던 만큼 이번 경주에서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들여볼 수 있는 마필로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3번가 탄젠트를 이번 경주에 가장 좋은 이번 편성 자체에서 우위를 줄 수 있는 마필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후자권에서는 안쪽에 있는 1번만 샤프킹, 그리고 5번만 BKUNO, 6번만 메이저 썬더라는 마필을 좀 주목하고 있어요. 1번만 샤프킹은 구절염 때문에 주기가 좀 늘어진 점이 좀 아쉬워서 꼼꼼한 체크가 중요했지만 훈련실 모습은 충분한 휴식을 취해서 있는지 가병을 유지해주고 있네요. 직전의 경주가 상당히 아쉬웠었죠. 외곽 12번에서 게이트 이탈은 상당히 빨랐습니다. 안쪽에 있는 마필들 때문에 자리를 잡지를 못했고 시장 혼자서 코너를 크게 돌았어요. 직선 들어와서는 후미권까지 쳐질 만큼 안타까운 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고도 올라왔다는 거죠. 1300m에서도 입상에 있을 만큼 그 근성 자체를 인정할 수 있는 마필인데 최단거리 1000m 인코스라면 직진성을 가져갈 수 있는 샤프킹은 이번 년에 반드시 높게 평가해야 될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바마 BKUNO는 직전에 김태경 기수의 운영이 상당히 눈에 띄었었죠. 초반에 게이트 이탈을 빠르게 이뤄내면서 종반까지 전기가 잘 풀렸다고는 하지만 끝끝내 그 걸음을 지켜냈습니다. 당시 운영 때문에 김태경 기수가 200m 진로변경 위반 사회를 2, 3일, 2일간의 이틀간의 기승정지를 받았었습니다만 그만큼 마필 자체의 전기화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을 확실하게 캐치해 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번에도 기승을 하고 있는 만큼 상태를 가입했던 BKUNO도 관심을 또다시 필요한 구도로 판단하고 있고요. 6번만 메이저 썬더는 정말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제가 매번 매번 말씀을 드렸었고 직전 경주도 제가 이마필 때문에 추천 경주의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BKUNO를 제가 제대로 읽어드리지 못하면서 약간 좀 실패가 있었었죠. 여전히 가벼운 모습을 유지해주고 있고요. 선두권 공략 가능한 6번 메이저 썬더도 이번 경주에서 가치있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성장세를 이뤄나가고 있는 3번만 탄젠트를 필드로 샤프킹 오바마 BKUNO 메이저 썬더를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그 외에 복병권에서 한번 논의해볼 마필이 있는데 그 마필은 당일 상태가 중요한 만큼 당일까지 꼼꼼한 체크 이후 말씀드릴, 전달드릴, 강한 승리를 안겨드릴 오늘 오경주입니다. 네, 저 역시 승리를 기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응원은 하고 있겠습니다만 저는 아마 백동일 위원이 지금 내심 점찍고 있는 그 복병마가 혹시 이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8번 비룡의 후예입니다. 비룡의 후예 같은 경우에는 종작골 첨부골절이라는 병력으로 인해서 지금 휴양이 좀 길어졌고 실질적으로 올해 첫 출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이 지금 훈련 상태도 상당히 좋고 사실 첨부골절이 예후가 상당히 좋은 병력 중에 하나예요. 다 같은 골절이 아니다라는 거죠. 주행심사를 한번 통과하고 그 다음에 연습주행 때 더 여유 있어진 모습으로 통과를 한 후에 훈련식 모습은 상당히 좋아져 있는 상태. 8번 비룡의 후예를 혹시 복병으로 내심 정치고 계셨던 거 아닙니까? 안타깝습니다만 비룡의 후예가 아닙니다. 비룡의 후예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우도 나쁘지 않고요. 주기가 길어진 점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걸리고 있고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11월 3일 재검 당시의 모습은 여유감이 좀 크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서 한 번쯤에 경험이 필요한 마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백동일 위원께서 지금 이번 경주에서 언급해 주신 말들이 이번 경주 선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탄젠트의 한 수 유예 능력 여기에 1번 샤프킹의 직전에 심하게 외곽을 전개했던 부분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만 7번 펠리체라는 말도 이번 경주 눈여겨볼 말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말 같은 경우는 항상 어느 정도 꾸준한 모습은 보여줍니다. 다만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옆의 말이 외측으로 갑자기 기대하는 모습 사행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에 휘말려가지고 억울하게 좀 충돌하면서 출발을 실패했습니다. 그 후에 좀 급하게 선의권에 가담하느라고 굉장히 좀 손해를 많이 봤다라는 판단이고 그로 인해서 또 외곽 전개까지 했고 결국에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10월 26일 정상적인 경주력을 발휘했을 때는 충분히 BK 운오 또 메이저 썬더 이 말들과 충분히 장을 겨룰 만한 경주력을 보여줄 수 있는 또 선행뿐 아니라 선입도 가능한 말입니다. 이번 경주 정상 출발 선입장계라면 언급해주신 BK 운오 메이저 썬더에 충분히 뒤주지 않는 말로 판단하는데 가능성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펠리차는 저도 좀 고민은 해요. 그런데 지금의 상태에서 지금 만약에 많은 인기를 끌어준다고 한다면 크게 좀 메리트는 없을 것 같습니다. 펠리차 같은 경우에는 선행권을 나섰을 때 좀 잘 뛰었던 마필이고 정확하게 최승진 의원님께서 잘 잡아주신 건 맞아요. 직전에 충돌 피해도 진로도 있었었고 그래도 다실박 이수가 무리해서라도 선입에 갖다 붙였습니다. 외선에서 갖다 붙였는데 그만큼 무리하고 나서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거의 포기성 말머리를 보여주기도 하죠. 정상적인 발주에 정상적인 운영이 된다는 가정하이라면 펠리차 높게 평가하기 맞아요. 하지만 최근에 뛰었던 경주 세 번 모두 정상적인 발주를 받아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는 경주 외적인 운이 아니라 마필 자체의 문제라고 평가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펠리차 같은 경우에는 복병으로 가치관 있지만 인기를 끌어준다면 크게 가치를 느낄 만한 전력으로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최근에 능력 상승세 그야말로 돋보이는 말들이 상당할 수 있는데 또한 3번 탄젠트가 이번에 5등급 승급전에 나서지만 상승세의 전력을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선도권에서 매우 자유롭게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이 있죠. 여태 5등급 무대에서 다소 기복을 보이거나 좀 아쉬웠던 전력들인 마필들도 이번에 도전이 가능해 보이는데 그중에 하나가 10번 유로 신하로 평가를 합니다. 최근에 연달아 착승권의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가능성은 보여주고 있고요. 흐름 빠른 레이스의 다소 경합성 혹은 선입 따라가는 조건에서도 지난 8월 31일 날 입상을 했던 전력이에요. 최근에 좀 아쉬운 전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최근 들어 훈련 시 과거 컨디션 입상 시 컨디션까지 충분히 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선두권이 경합으로 몰락시 오히려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10번 유로 신하가 차분하게 중선입권 휴만 배에 막판에 충분히 올려붙일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백동일이 연주 10번 유로 신하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그 부분이 관건입니다. 10번 유로 신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전개를 띄었을 때는 오히려 타이밍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앞서 소개 드렸던 탄젠트부터 BK우너, 메이저선더, 펠리체, 중심권의 선입권이 좀 쌓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저희도 열어두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로 신하 같은 경우가 오히려 차분하게 자기 페이스대로만 따라가 준다면 역습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이 염려가 되는 만큼 10번 유로 신하는 당연히 상태 조건 꼼꼼히 따져볼 마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5경주는요. 데뷔 후 연전연투 능력 상승세 이어나갈 3번 탄젠트에 대한 중심권의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동일 의원은 3번 탄젠트를 중심으로 당일 공략해 드릴 텐데요. 이번에 경합 선두레이스를 너끈히 이겨낼 마필 오히려 전개 이점을 경합 피해 막판에 한 번 쓸 마필 그 부분을 확실하게 구분지어서 그리고 그 부분을 확실하게 살펴서 환수 최강의 모습으로 찾아뵙는다고 합니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5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6경주고요. 경주 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역시 현등급 무대에서 단거리 충분한 검증을 받았고 하지만 최근에 좀 강한 상대 구도 속에 아쉬운 전력을 보였던 말 이번에 전개 이점과 편성 호기를 만나 재도전도 가능해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여준 능력에서 앞서 있는 말들이 당일 많은 인기물을 할 텐데 과연 어떤 말들이 되는 인기마고 또한 불안한 인기마 전력 또는 복병 전력 어떤 말이 있을지 3단계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확실히 이기고 갈 수 있는 경주 김지영의 방송 추천 부산 6경주입니다. 오늘 2편성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요 이세마 이젠 무시하지 말자 두 번째는 느린 흐름 2강 인정입니다. 작전을 짠다면 선 압축 후 노림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우선 살펴보도록 하죠. 이세마 무시하지 말자의 주인공 4번 원더풀 라이언입니다. 직전 경주가 김해시장배였죠. 쟁쟁한 이세마알들이 대거 출전했었던 경주였습니다. 상당히 빨랐던 앞선 흐름에 차분하게 중선위권에서 응수를 했었던 그 모습 그리고 그 후에 있었던 말들은 아예 올라서 보지도 못했었던 흐름이었고요. 스스로도 끝까지 끈기 있게 버텨내는 걸음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런 유형의 말들이 거래를 늘려서 출전할 경우에는 꼭 눈여겨봐 달라라는 부분이 이번 경주의 가장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담증양이 좀 높아졌죠. 11번 다이아몬드 킹 같은 경우도 57이라는 부담증양은 다소 버거울 수 있겠으나 상대적으로 편성의 호기를 만난 것은 틀림없습니다. 외곽 기이트로 밀려났다고 해서 딱히 불리할 말도 아닌 것이 이 말이 휴양 이후에 직전 경주가 공백 복귀 전이었습니다. 거기서 빠르게 강력했던 선행 상대마였던 스팟과 정말 박빙의 승부 끝에 아쉬운 2위를 차지했었던 전력인 만큼 이번 경주 이 말보다 더 빠르게 앞선을 공략한다 한들 1003위도 버티기는 마냥 쉽다고 볼 수는 없겠죠. 4번 원더풀 라이온과 11번 다이아몬드 킹의 우선 2강을 인정을 합니다. 다만 복병권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흐름 그 복병권 중에 10번 뉴 잭스윙 12번 조이풀 메모리 2두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두 마리 모두 직전 경주에서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이 있었습니다만 아쉬웠던 흐름, 이번에는 제대로 된 흐름을 만날 수 있다는 부분이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4번 원더풀 라이온, 11번 다이아몬드 킹의 선전을 우선 기대하는 김지영의 방송 추천 6경주였습니다. 네, 김지영 위원의 좋은 설명, 방송 추천 경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언급해 주신 4번 원더풀 라이온과 11번 다이아몬드 킹의 이 중심마에 대한 구도 자체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전체적인 구도상에서 후착을 어떤 말이 빈틈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관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직전에도 추천드렸던 7번 강한 질주라는 말 이번 경주도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번 경주 언급 김지영 위원께서는 경합 없이 그런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4번 원더풀 라이온 같은 경우는 직전에 김해 시장의 어떤 강한 상대들과의 경주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선입작전을 구사했을 뿐 제가 판단할 땐 어쨌든 이 말이 이 정도 편성에서 선행을 일부러 포기할 리가 없다라는 판단이고 11번 다이아몬드 킹도 모래에 굉장히 예민한 말이기 때문에 무조건 모래 피한 앞선전기를 해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두 마리가 머리를 맞대고 달릴 경우에 어떻게 보면 또 경합성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 이럴 경우에 7번 강한 질주 직전처럼 추입해서 올라올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7번 강한 질주의 가능성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7번 강한 질주가 추입으로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기 위해서는 직전처럼요. 강한 질주가 입상을 시킨 직전 경주에도 당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모았었던 1번 게이트의 쿨민트라는 말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4번 원더풀 라이온과 11번 다이아몬드 킹 이 두가 동시에 경합을 한다고 한다면 두 마리 모두 무너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측하기 참 힘든 구도가 될 거예요. 전 그 구도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7번 강한 질주가 올라오는 것보다는 선입권에서 든든하게 받쳐줄 수 있는 10번 뉴 잭스윙 그리고 직전 방해 아쉬웠었던 12번 조이풀 메모리의 선전을 오히려 기대하는 바입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 김경료님께서 말씀해주신 원더풀 라이온과 다이아몬드 킹 뉴 잭스윙도 높게 평가해야 된다는 판단은 저희도 동의하고요. 저는 최상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강한 질주도 흐름에 따라서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은 그 부분도 동의를 해보고 싶네요. 저는 오히려 복병이 될 수 있는 임하필에 변화가 조금씩 포착이 돼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6번만 서랍을 여쭙니다. 1600미터도 선도권 공약에서 좋은 모습을 활약했던 편성이 약했다 하더라도 변화를 보여왔던 전력인데 31만 신차 능력 부진 이후에 최근 두 번의 경력으로 다시 한번 스피드를 살려나가고 있어요. 어찌됐던 원더풀 라이온과 다이아몬드 킹 그 중간권 선입에서 가장 유리하게 선입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좋아지고 있는 6번 서랍을 여쭤의 복병 가능성 어떻게 평가하실지 궁금합니다. 네 순간 움찔했습니다. 사실 6번 서랍을 여쭤가 가장 껄끄러운 선두권 공약마 중에 하나였어요. 하지만 6번 서랍을 여쭤를 조금 낮춰서 평가를 내렸었던 것이 공백 이후에 스피드를 살리고 있다는 백동 의원의 의견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스스로 레이스의 주도권을 가져가지 못했었던 경주에서는 순위권이 최선이었던 말이에요. 이번 경주 역시 순위권이 최선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먼저 되기 때문에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가지 않는 6번 서랍을 여쭤는 그렇게 무섭지 않다라고 평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육경주는요. 아무래도 편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4번 원더플라이언이 그래도 연투를 이어가다가 직전에 2세 최강자를 가렸던 김해시 장배에서 입상 실패였지만 그래도 가능성을 역보였다는 부분 아무래도 직전 김해시 장배는 워낙에 상대가 강했죠. 2세마들 그야말로 능력마들이 하나 출전했는데 이번에 일반 편성 4번 원더플라이언은 충분히 재기량을 발휘할 듯한 중심권의 마필이 되겠습니다. 소개해 주신 10번 뉴 잭스윙, 11번 다이아몬드 킹 충분히 도전이 가능해 보이고요. 여기 5번 코리아헌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거리, 추입형 마필로 어느 정도 자리매김했던 말이고 지난 9월 28일 경주에서는 스위트 메모리가 이끄는 하이페이스를 당시 오경환 길수가 인커스 선입으로도 입상을 했던 전략입니다. 그 이슈로는 물론 다소간 좀 아쉬운 전략을 보였습니다만 이번에 정영래 길수 태웠고, 기승했고 직전 대비 5키로 감량 혜택에다가 늘어난 1300m 거리입니다. 오히려 약간 최근에 서두르는 감이 있어서 초반에 힘쓰고 무너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말은 참고 한 발 쓰면 충분히 능력 발휘가 가능해 보인다는 거죠. 김지영 의원, 늘어난 거리에서 감량 혜택의 5번 코리아헌터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코리아헌터가 지금까지 83전을 뛰면서 13번의 3위가 있었던 곳이 1,300m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느린 흐름이 유리할 것 같아서 거리를 늘려서 보내면 딱 순위권에 그치고요. 그나마 입상을 차지했던 거리는 단거리, 1,000m입니다. 최근에도 마찬가지의 흐름이었다는 부분을 좀 주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최근에 정형력 기술의 컨디션도 좋고 선두권 강공, 선행 강공의 기습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어서 5번 코리아헌터가 혹시 선행 강공에 갑자기 나선다면 무서울 수 있겠습니다만 본 뒤 선행마가 아니라는 점이 한숨 놓게 하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형력 기술 지난주 금요일날 정말 맹활약을 펼쳤죠. 신행 기술, 정형력 기술, 5번 코리아헌터 이제 결승하는데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육경주는요 편성 잘 만났습니다. 해볼 만한 상대 만났고 전개까지 유리하죠. 4번 원더풀 라이언을 중심에 놓고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다수의 입상 가능마들이 혼재에 있지만 적정 거리 출전에 의지 강하고 상태감 좋은 말로 엄선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붙어서 이길 경주,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육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칠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 거리 12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부산 칠경주는 제가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반부 상당히 난해안 편성 구도에 그야말로 부산 칠경주는 난타전 양상으로 예측이 됩니다. 단거리 레이스고요. 최근에 굳이 전력 좋은 모습 보인 마필도 상당수 있지만 이번에 한결 유리해진 조건으로 최근에 졸전을 만회할 수 있는 복병 전력도 상당수 눈에 띄네요. 일단 10번 썬더돔입니다. 기대는 악벽이 심각했던 말인데 최근에 국악자극판, 그리 직전부터는 양털 뺨굴레에 오른쪽만 착용하고 출전을 합니다. 기대는 악벽을 어떻게든 잡아보려는 강력한 의지가 보이고 있죠. 공백 이후에 지난 10월 12일 경주 코스 2점에 강공선행작전으로 썬더돔은 우승을 했고요. 하지만 직전 경주는 선행마가 늦발을 했어요. 늦발하고도 뛰려는 의지가 충만하니 외곽 무리하게 가담하는 과정 외선에서 시종, 모래를 들막 외선으로 가담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힘소진이 컸던 나머지 3, 4코너에서 외측으로 기계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초중반 자리 잡는 과정에서 늦발로 인해서 경주를 망쳐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는 빠른 발이 수두룩하죠. 저는 4번 스위트 메모리가 빠르게 선두 장악에 나서고 앞선이 정말 촘촘하게 나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조선 공기수의 선택은 어떻게 할까요? 무리할 필요가 없죠. 선두 가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대신에 외곽에서 모래 안 맞고 차분하게 전기를 펼쳐주리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선행 아닌 조건에서도 충분히 기대치가 있는 말로 보이고 있고 두 가지의 승인장구 착용으로 주행 안정화까지 역력하게 보일 수 있는 만큼 이 10번 선두돔의 선전기 대치를 가장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6번 영광의 폴입니다. 직전 경주 제가 강력하게 추천해드렸단 말이죠. 당시 입상을 했는데 알렉토와 입상에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왔죠. 직전 당시는 채 외곽 게이트 배정 서두르지 않고 후미 인코스에서 차분하게 타다가 막판에 한 발 몰아쓰는 전략으로 정말 기각막히게 전개를 잘 풀어냈어요. 2주만에 서둘러 출전하죠. 다시 한 번 직전 입상을 이끌어낸 기수인 능력 유현명 기수가 다시 한 번 기승을 합니다. 이번에 게이트 안쪽이고 어떻게 해야지 하이페이스 단거리에서 입상을 시킬 줄 아는 전개를 펼쳐낼 줄 아는 적인 기수 규형입니다. 이번에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중선위권 희만배 혹은 후미의 희만배 막판에 한 발 쓸 겁니다. 6번 영광의 포리에 연투기 대체 충분해 보입니다. 여기에 3번 5호 대장군이 지난 7월 29일 날 4등급 무대에서 1300거리 우승 전력인데 이후에는 다소 좀 늑밟기도 있었고 직전에는 선입권에서 초반에 추돌 여파들이 있었고 미러 선입권에서 다소 경합으로 막판에 무너진 감이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 다시 한 번 안쪽 게이트를 배정받았고 거리 내렸고요. 내선에서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요. 또한 차분하게 경합 피해 중선위권 희만배 막판에 한 발이 가능한데 3번 5호 대장군은 다시 한 번 이효식 기수 규형으로 이번에 직전에 착순권의 아쉬움을 만회할 듯합니다. 여기에 4번 스위트 메모리가 있습니다. 지난 7월 6일 날 패 7월 1회 발생 이후 공백이 있었고 지난 9월 28일 날 복귀 전에서 게이트 외곽 불리함을 극복하고 강공선의 격전으로 우승을 차지했던 말이죠. 직전 경주는 출발 이후 내측 기대는 악벽을 보였고 초반에 외측의 이두의 빠른 말들에게 자리 내주며 선행을 나서지 못했습니다. 선행을 나서지 못한 이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 편성에서는 1번 메이저 엔젤 그리고 외곽에 있는 12번 볼드 룰즈 정도가 빨라 보이지만 지난 9월 28일 날 보여줬던 외곽에서 선두권을 장악해내는 스피드를 보면요. 4번 스위트 메모리는 이번에 코스 2점의 강공선행 작전이 주요할 듯합니다. 선행을 나서면 능력 120% 발휘하는 4번 스위트 메모리의 1순기 대치까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결국 부산 7경주는 기대는 악벽, 주행 안정화 뚜렷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번 경주 적정거리 실전 10번 썬더돔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네, MC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시나 말씀해주신 말필을 들어서는 저희도 기원을 하는데요. 선반 5호대 장군이라던가 4번만 스위트 메모리, 6번만 영광의 포리까지 5호대 장군은 과거 모래를 맞으면 제가 안 뛰었던 그 습성줄 자체가 직전에 어느 정도 모래에 대한 그 이전부터도 수능도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최적정기 저희도 기원하고 있고 6번만 영광의 포리의 결정력 그리고 스위트 메모리 패치더리 여파 때문에 고생을 했다 하더라도 1200도 선두권 공략에 성공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마필은 살짝 언급만 해주시고 결국에는 아예 말씀을 안 해주셔서 좀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바로 12번만 볼드를 줍니다. 한동안의 기복은 보였습니다만 스피드 변화 보인 시점부터는 9월달도 그렇고 10월달도 그렇고 굉장히 여유있는 탄력과 중속을 보여주죠. 과거의 자체 최근 두 번의 경주는 선행이었습니다만 과거에는 선입권 2, 3선 따라가는 전기로 충분히 능력을 발휘했던 전력이에요. 9월달 영광의 시크릿과 패션 오브 마을인 그 사이에서도 버텨냈고 직전의 경주는 아예 선입권을 충분히 장악해내면서 정말 여유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최외각이라 할지라도 안쪽은 2두밖에 없어요. 볼드를 줄보다 빠르다 갈 수 있는 마필이. 아예 선행을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두 번째까지 자리 잡을 수 있는 12번 볼드를 주. 여전히 가치가 있다 평가하는데 이 마필은 왜 배제하셨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뭐 당일 많은 인기몰이를 할 듯합니다. 12번 볼드 룰즈. 기승 기수의 불안 요소도 없어 보이고요. 정형르 기수 상당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기승수를 보여주고 있죠. 한데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내측인데 빠른 선행마드를 즐비한 편성이고 12번 볼드 룰즈가 최근에 직전에 코스 2점의 강공선행격전 그 전 경주는 게이트 외곽에서도 내측 선행을 받아내서 자, 일순한 전력인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4번 스위트 메모리가 또한 안쪽에 1번 메이저 엔젤이 워낙에 빠르게 레이스를 진행시켜 나가는 가운데 초반 자리 선점에 선행을 나설 수가 없는 조건으로 봅니다. 만약에 하나 적극적으로 1번과 4번 스위트 메모리를 넘어서 선행을 받아낸다면 그 과정에서 무리수가 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일 마치 상태와 펼쳐된 전기 양상까지 좀 더 디테일하게 예측을 해봐야겠습니다만 결코 직전에 비해서 경주 여건이 주어졌다라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높게 평가하는 노림수 마필 보다는 좀 더 아래순위에 포진시킨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7경주의 설명을 두 분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난전인 것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경주에 대한 해석 부분은 전 맹병철 위원회 해석과 거의 동일은 한데요. 안타까운 부분은 거기에 해석에 맞아 떨어지는 말들의 그 추천권이 상당히 달라졌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우선적으로 11번 백년 손님에게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1200m 굉장히 빠른 흐름인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부담 중량의 유불리 역시 무시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이죠. 그만큼 스피드가 좋은 말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에도 스피드가 저하된다라고 한다면 좀 유념한 마음에서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7분 백년 손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56kg 부담 중량으로 상당히 고전을 해왔었던 전력이고요. 적정 자신이 입상을 차지했을 54.5보다도 낮은 54를 드디어 부여받았습니다. 우승 한 번이면 이제 바로 승급할 수 있어요. 레이팅 화살표 이런 거 없다 하더라도 레이팅 5 정도의 차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능력이 되는 말이죠. 11번 백년 손님이 여태까지 계속 추천드릴 때마다 좀 주저주저 했었던 것이 결국은 부담 중량 때문이었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낮아진 부중에 2점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기대를 해보겠고 10번 썬더동과 4번 스위트 메모리 인정합니다. 자 그리고요. 7번 퀸더퀸 한번 여쭤볼게요. 이 퀸더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국인 조교사들한테 뺨굴레가 유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10번 썬더동 앞서 설명 잘 해주셨듯이 오른쪽 뺨굴레 양털 뺨굴레를 오른쪽만 신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바깥쪽 외곽 게이트가 더 유리하다는 뜻이 되겠고요. 퀸더퀸도 이번에는 뺨굴레를 신청을 하고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조금 여러 가지 경합 상황에서 좀 아쉬웠었던 부분이 겁이 많아서다라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훈련 시에 뺨굴레를 한 후에도 상당히 안정된 주행을 더 보여주고 있는 퀸더퀸. 그동안에 많이 추천해 주셨잖아요. 위명철 위원님 어떻게 오세요 이번에는? 네 이번 요 7번 퀸더퀸도 전형적인 선행을 나서주는 조건에서 능력 극대화가 이루어지는 말인데 직전 경주를 선행을 나서지 못했고 그 전 경주 10월 5일 경주에서는 나서서도 무너졌죠. 하지만 분명 마방에서도 김지영 위원의 설명대로 최근에 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어떤 조치가 들어갔을 것입니다. 말씀해주신 양털 뺨굴레에도 그 조치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주행의 직진성도 좀 더 버강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번에 결코 편하게 선행을 받아낼 수 없는 조건이다라는 평가입니다. 향후에 좀 더 단거리에 안쪽 게이트 배정에 편하게 나설 수 있는 조건에서 한 번쯤 노려봄직한 말이 아닌가 그리고 이번에 좀 봐 두셔야 할 부분은 뺨굴레 착용 이후에 어떠한 경주 능력의 변화가 있을지 그 정도는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당일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위원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는 좀 의견이 다른 부분이 많아서 한 번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영광의 포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직전에도 좋은 모습 보여준 만큼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드롤즈가 백동일 위원과 의견이 일치하는데 분명히 한 단계 성장한 모습이라는 판단입니다. 이번 경주 선행은 못 나서겠지만 선입정계로도 최근의 성장세라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중심마로 언급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 복병으로 5번 천지개방이라는 말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예전에는 앞선 선행 선입권 전개를 하던 말이지만 최근에 의도적으로 계속 출발부터 잡고 추입 전개를 계속 시도하고 있고 찬바람 불면서 계속 컨디션이 올라오는 모습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이후에도 더 컨디션 올라온 만큼 앞선 경합 시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복병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 좀 질문 드려보고 싶은 말은 8번 금태입니다. MC께서도 좀 좋아하시는 말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말은 충분히 4등급 경쟁력이 있는 말입니다. 그동안 사연이 있었고 또 컨디션이 또 다운되는 모습으로 정상적인 경주를 발휘를 못했을 뿐 예전에는 뛰어난 스피드를 바탕으로 도수성 전개로 스피드를 과시했던 말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추입 전개에 적응을 했고 이번 경주 분명히 앞선을 경합해준다면 직전처럼 올라온 거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이번 경주 8번 금태에 다시 한번 추입력 발휘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8번 금태는 과거 19조 귀명감 바방에서 데뷔를 했던 말이죠. 19조에서 데뷔한 18조로 이적 이후에 계속 부진을 면치 못하다가 최근에 좀 잘 뛰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도요. 볼드루즈가 이끄는 페이스 자력 입상이긴 합니다. 임하피 결코 배제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직전 경주 이후에 구전련 발병이 있었고요. 상태감이 직전만큼은 아니다. 연투를 기대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부산 7경주는요. 선두권에서 가장 유리하게 자유정기의 이점을 극대화할 10번 썬더돔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평 전략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8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후반부 8경주 오늘 부산 경마 편성 중에서 충분히 붙어볼 만한 경주를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자신감 있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쪽에서 한번 헤드 투 헤드입니다. 편성에 따라 기복을 보입니다만 이미 만만치 않은 1400m 거리까지 우승을 했던 능력, 입상했던 능력 좋은 말이었죠. 최근에는 직전에는 게이트 외곽에서 초반전계 늦발 이후에 타마필과 추돌을 했어요. 초반전계에 꼬였습니다. 그래서 막판 좋은 능력을 발휘하기 힘들었던 어쩔 수 없는 졸전이었습니다. 또한 직선 초입의 진로도 막혔죠. 헤드 이번에 오랜만에 안쪽 게이트 들어왔습니다. 과거 선행으로도 레이스를 풀어가며 1400m를 입상할 정도로 스피드도 좋은 유형의 말이고요. 최근에 외곽 분리함을 직전에는 극복을 해냈습니다만 직전에는 추돌 여파 아쉬웠지만 이번에 게이트 안쪽 들어와 임성실 기수가 재기승합니다. 인코스 최적의 선두권 레이스가 보장될 3번 헤드 투 헤드를 우선적으로 강조를 드립니다. 5번 아일캣 역시 최근에 꾸준한 경주 능력을 보이지만 직전 경주는 좀 아쉬웠죠. 게이트 최외곽 분리함 극복을 하지 못했어요. 초반 자리 못 잡고 중위권 외곽 돌고 무너졌어요. 5번 아일캣은 초중반 전개가 어떻게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입상 송패가 가려지는데 아무래도 좀 앞선에 편하게 나설 수 있는 편성에서 가능해 보입니다. 이번에 딱 그 편성이죠. 5번 아일캣 게이트도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내선에서 선두권 유리한 전개 가능한 만큼 직전 졸전을 만회할 듯합니다. 여기에 12번 창조대로가 그야말로 졸전 공백 이후 지난 10월 5일 경주에서 첫 입상을 달성하며 그야말로 능력 상승선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직전 경주는 역시나 순간 스피드 부족한 면보로 후미인 코스에 있었고 직선에서 진로가 막혔습니다. 외측을 빼내서 재차 올려붙이는 걸음. 당시 최단 거리였고 직선에서 다소 진로 막힌 부분이 패인이었다라면 이번에 늘어난 거리, 1300m 거리 대폭 늘어난 거리에서는 막판 한 발 역습이 충분히 가능한 추입마인데 이런 유형의 말필들은 오히려 외곽 게이트가 좋다라는 거죠. 늘어난 거리 유리한 12번 창조대로가 되겠고요. 여기 9번 슈퍼골드가 직전 6등급 굿바이 무대에서도 5등급 굿바이 무대에서도 우승을 하고 이번에 승급전에 나섭니다. 외산 편성 왔는데 당시에도 시종 2선 외곽에서 응수를 하면서 막판까지 아주 여유로운 경주 운영 능력으로 잡고 막판에는 결승선을 통과한, 1위로 통과한 마필이죠. 이번에 승급전에 2km 감량 혜택, 흐름 빠른 레이스 선입권에서 가장 끈끈하게 전력을 선보일 승급전 9번 슈퍼골드까지 추천을 드립니다. 결국 부산 8경주,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는요. 오랜만에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 전기를 내측해서 가장 유리하게 펼쳐낼 3번 헤드 투 헤드를 중심으로 도전 세력 중에서 적정 거리 실전 이번에 의지까지 강력하게 나오고 있고 상태감 좋은 말 엄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8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시 말씀해주신 기본적인 마필들의 선전을 기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의 마필들 자체에서도 분명히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이번 레이스 자체가 그렇게 빠르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소개해주셨던 마필들 자체가 전형적인 스피드 유형의 마필들은 아니기 때문에 선행권의 마필들을 중심으로 하더라도 레이스가 그렇게 빠르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그렇다면 이번 경주에서 분명히 찬스를 맞았다고 평가하는 마필이 외곽에 있는 10번 그레이스톰이라는 전력입니다. 마체가 굉장히 얇은 앞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1300거리 그리고 1600거리였던 9월 달에 아이온코와 치프 에이스가 있었던 그 흐름 자체에서도 충분한 취입의 타이밍과 경쟁을 갖췄다고 보여줬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직전의 경주는 오히려 인코스에서 갇혀버리면서 원하는 레이스 흐름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만 1300거리까지는 언제든지 타이밍을 뽑아낼 수 있는 전력이죠. 상태도 많이 돌아오고 있고 레이스 흐름도 적당하게 맞아 떨어진다면 이번 경주 충분히 타이밍을 잡아볼 수 있다는 판단인데 10번 그레이스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저당상 매경주 주목을 하고 있는 마필이고 얼마만큼 경주 레이스 운영 중에 타이밍과 경합을 피하고 전기를 잘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입상상패가 가려질 말로 보입니다. 막판 한발 결정력은 상당히 우수하죠. 이번 경주에서도 12번 창조대로와 함께 10번 그레이스톰이 막판에 올려붙일 수 있는 복병 전력인데 결코 배제하지는 않겠습니다. 당일 컨디션 또한 마체가 앓기 때문에 당일 체중 변동사항까지 체크를 해보고 복병같이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 저 역시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57kg이라 하더라도 3번 헤르투헤드 참 코스 호기 노릴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2번 창조대로에 대한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해볼까 싶습니다. 6번 자이언트 캡틴인데요. 창조대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제들 결국 앞선을 잡아내지 못하고 3위에 그쳤던 말이란 말이에요. 흐름을 저는 아일캣 그리고 헤드투헤드 9번 슈퍼골드까지만 잡아놔도 제법 빠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어깨를 겨루고 겨루고 갈 수 있는 말이 좀 유리하다는 판단입니다. 6번 자이언트 캡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에는 글쎄요 왜 그렇게 후미정기를 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는데 후련실 컨디션 나쁘지 않았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주행 심사 시에는 도쿄블루보다도 더 좋았었던 스타트 능력을 보여주는 말이기 때문에 아직 어린 말 성장 가능성 6번 자이언트 캡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집니다. 네 고가의 경매가를 기록한 6번 자이언트 캡틴 물론 주행 심사 때는 순발력을 보이며 선두권에서도 레이스를 펼쳐 보였던 말인데 김지영이 설명대로 데뷔전 11월 2일 날은 왜 후미정개를 했는지에 대해서 실전 스피드 부분 혹은 자리 잡는 과정에서 다소 난항을 겪었다라는 평가입니다. 부담중력도 대폭 내려갔고 이 효수 기수가 다시금 기승하는데 훈련 컨디션은 직전과 비교할 때 확연하게 뛰어나게 좋아졌다라는 평가를 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네요. 또한 아직은 좀 더 검증을 받아야 될 전력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주 1300m 거리 출중한 경쟁력을 갖춘 말들이 상당수가 출전하기 때문에 아직은 이 편성에서 경쟁력을 논하기에는 다소간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위원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편성에서 출전하는 말 중에서 10만 마리가 좀 눈에 띄는데 그 부분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비바워크라는 말 굉장히 잠재로 높은 말로 판단하기 때문에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주행인 수사실 사실 같이 뛰었던 말들이 우사인 너트 같이 상위 등급의 말이었는데 그 빠른 페이스에서도 초반에는 분명히 강하게 추진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그 중속만으로도 그냥 경주 자체를 끝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결승주로에서는 아예 정말 작고만 그냥 주행을 했는데 이 말은 분명히 혈통적으로도 스피드에 대한 기대치 빠른 성과를 보일 수 있는 말로 판단하고 이번 경주 앞선에 나서는 말들 또 추입해서 올라올 말들 그렇게 눈에 띄는 말이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충분히 비바워크 혈통적인 잠재력 중후미 또는 선의권에서 직선에서 추입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말로 판단하는데 이 비바워크의 잠재력, 대비전 가능성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주행심사 첫 번째 주행심사는 출발 불량으로 안 좋은 부분이 보였고 두 번째 주행심사 통과를 했던 말이죠. 당시 1번 코스 이점에 초반부터 막판까지 내치게 해서 아주 그야말로 흔히 말하는 꽃전개를 펼쳤습니다. 압박도 없었고 모래를 맞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아주 수월하게 전개를 펼쳐 물론 막판에 잡고 여의 있는 거론 보였습니다만 훈련 시 5등급 글리터라는 말에게 병합시 확연하게 밀리는 걸음 아직은 완성도가 다소간 떨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분명 기본기는 갖추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대비전 단번에 1300m를 극복하기에는 다소간 어렵지 않을까 좀 더 마피를 만들어 놓고 실전 감각을 배양한 이후에 차차우 정도 누림술을 둘만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8경주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는요. 전개 이점과 경주 요건이 가장 좋아졌습니다. 3번 헤드 투 헤드를 중심으로 이 도전권들 정확하게 옥석을 가려 당일 최강의 환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구경주고요. 경주 거리 1200m 혼합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후반부 역시 분수령이 될 이 구경주가 되겠습니다. 1200거리 최근에 닉력 대비 좀 걸음이 들라온 마필 편성을 잘못 만난 마필이 이번에 대거 서력전에 나서는 가운데 과연 어떤 말이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할지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구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편성을 만났고 컨디션도 분명히 확연한 상승세의 말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중심마로 추천드릴 수 있는 추천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믿고 추천드릴 수 있는 중심마 바로 6번 벤에이페이라는 말입니다. 공백 이후에 3등급 복귀 전에서 바로 경쟁력을 발휘할 정도로 기분기가 출중한 말인데 이후에 최근에 컨디션의 저하로 좀 아쉬운 모습을 남겼지만 하지만 추입량만큼은 꾸준히 보여주면서 그럼에도 가능성은 계속 보여줬습니다. 직전 경주 이후 컨디션의 어떤 상승세, 회복세는 확연히 눈에 띄고 있고 앞선이 이번에 경합을 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편성까지 만났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 직선에 차분한 전개 후라면 직선에서 추입해서 올라올 수 있는 말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말은 외곽에 있는 10번 해운대 여거리입니다. 직전 경주는 사실 반년 만에 복귀 전이었지만 여전히 스피드만큼은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주 빠른 말이 많다고 해도 여전히 선행 가능성 아주 높은 말 그건 바로 10번 해운대 여거리입니다. 공백을 극복 못했을 뿐 3등급에서 강자들 상대로 이미 1200m에서 경쟁력을 보여준 바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정상적이 돌아온 선행력 좋은 해운대 여거리 선행 나와서 버틸 가능성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4번 유성 스피드도 도전이 가능합니다. 앞선 전개 선행 선입권 전개 후에 뒷심까지 발휘해 가면서 계속 승승장구하는 모습 보여줬던 말인데 직전에 컨디션의 약간의 저하 또 출발 시의 약간의 문제로 인해서 중호미를 밀리면서 정말 아무것도 못해봤습니다. 이번 경주 회복된 모습 보여주는 만큼 기수 교체 초반에 앞선 강공이라면 선입 전개 후에도 추입력 발휘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 오섬들도 도전이 가능합니다. 직전 경주는 사실 이번 경주 함께 출전하고 있는 외곽의 9번 위스퍼 이씨 11번 또 오성킹 이지 이런 말들과 함께 출전을 했는데 출발도 매끄럽지가 않았고 또 이 말들과는 달리 전개도 꼬였습니다. 외곽 전개를 하면서 심수모를 했고 전개를 감안한다면 제가 앞서 언급한 이 함께 출전하고 있는 위스퍼 이씨나 오성킹 이지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입 후에 뒷신발이 가능한 말로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편성 만나서 추입력 발휘할 수 있는 베네페이를 중심으로 나머지 언급한 말들의 도전 양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영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는데 좀 파격적이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네요. 12마리 마필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번 베네페이가 좋아졌다는 것은 동의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상태가 좋아진 건 분명히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1400미터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타이밍을 못 잡고 있습니다. 페이스 자체가 오히려 최근 뛰었던 편성은 더 빨라질 거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1200거리에서 최근 1400도 타이밍을 못 잡는 이마필이 타이밍을 잡고 올라올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네 저는 이번 경주야말로 편성을 만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컨디션도 올라왔고 또 직전 경주 전개도 참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쳤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 이번 경주는 물론 백동위원께서 언급하신 만큼 거리가 줄어들었고 페이스는 더 빨라졌겠지만 그만큼 경악도 더 심해졌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경합을 틈타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어부지리라고 말씀하시니까 좀 개인적으로도 응원은 항상 하고 있지만 이번 경주에서는 좀 과감한 선택이 될 수 있을지 아무튼 최상규님의 의견 저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번 경주에서 드래곤라인은 꼭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은 패턴이죠. 스피드 보이면서 성장세에 이뤘던 8월달 체중 불고 졸전 펼쳤고 이어서 바로 회복세 9월달 직전 얘기는 똑같아요. 또 승급전에도 체중 불고 전개 꼬이고 계속해서 한 번씩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안쪽에 있는 유성 스피드는 선행 가면 가고 아니면 따라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드래곤라인 같은 경우에는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펼쳤을 때 가장 극대화된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태가 많이 좋아져 있고 레이스 흐름을 풀어낼 수 있는 기본 능력의 드래곤라인은 편성 자세를 절대 무시할 수 없다 평가하고 있는데 이 마필 배제하신 이유 궁금합니다. 네 5번 드래곤라인에 대해서 백돌 위원님께서 모래를 안 맞으면 잘 칠 수 있는 말로 판단을 해주셨고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이 말은 제가 판단할 때는 선추입 전개보다는 선행을 나갔을 때 또 도주형 전개를 그동안 했을 때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부분도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해운대 여거리 선행을 나설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 과연 5번 드래곤라인이 이 강해진 상대 틈에서 선입권 전개로 그동안 보여주지 못한 경쟁력을 더 강해진 상대 또 선입권, 추입권에서 쟁쟁한 상대들이 또 직선에서 추입력을 발휘할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선행을 못 나서는 이 편성에서는 조금 좀 편성을 못 만나지 않았나라는 판단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너무 파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참 듭니다. 응원은 일단 하겠습니다만 10번 해운대 여거리 직전 경주에서 우승환우라는 강력한 선행 상대를 넘어섰던 것이 굉장히 인상 깊으셨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선행 아니면 답이 없기 때문에 선행을 나섰고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글쎄요. 선행을 나선다 한들 무너지기 쉬운 말보다는 저는 백동일 위원처럼 5번 드래곤 나인에게 한 표를 던져보겠는데 만만치 않은 말이 또 있죠. 여기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4번 유성 스피드는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1번 스마트 댄서 같은 경우가 1번 게이트에서 따라가도 되는 말인 것을 인정합니다. 1번 게이트에서 인코스가 무겁지 않다라고 한다면 차분히 따라갈 거예요. 하지만 이 말 역시 순발력이 밀리는 말이 아니고요. 기본 단거리에서 스피드라고 한다면 5번 드래곤 나인과 만만치 않은 스피드를 보여줄 수 있을 전력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전력 중에서 1번 스마트 댄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스마트 댄서라는 말도 사실 그동안 좀 인코스 전개를 하는 것보다는 옆에서 따라가면서 모래를 안 맞는 전개를 선호했던 말로 판단이 됩니다. 9월 9일 날에는 비록 안쪽에서 전개를 하면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좀 공간을 두면서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어쨌든 이번 경주 1번 스마트 댄서가 선입 전개를 최적 전개를 해낼 가능성은 있지만 이번 경주에서 과연 모래를 안 맞는 전개를 해낼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앞선에 강해진 상대 또 취입력 이 스마트 댄서 뒤에서 또 올라올 말들 특히 저는 베네이페이가 이번 경주 편서를 만났다고 판단하는 만큼 아무래도 앞선 뒷선에 끼어 있는 입장이라서 이번 편성 자체는 좀 쉽지 않은 편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경주고 또한 하이페이스가 예견이 됩니다. 너도 나도 선행마 앞선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오히려 최성진 의원은 6번 베네이페이가 선두권의 경합으로 몰락시 마지막에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다 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6번 베네이페이가 입상을 하면 상당히 이변이 발생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만 최성진 의원은 결코 눈에 보이는 인기마와 타협하지 않죠. 저도 최성진 의원을 상당히 응원해 보겠습니다. 여기 9번 위스퍼 위시가 빠진 건 좀 아쉽네요.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구경주는요. 6번 베네이페이를 중심으로 아주 공격적인 공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당일 최성진 의원과 함께 해주신다면 좋은 성과 충분히 거두지리라 판단이 됩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십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 거리 1800m 국산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십경주 장거리 1800m 레이스입니다. 편성 이 출전 마들을 보면요. 다들 입상할 수 있는 자력 입상 가능성이 많은 말들이 있는 말들이 상당수가 눈에 띕니다. 그야말로 능력마 접전 경주가 되겠는데요. 그 부분 모두 정합해서 지금부터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만치 않은 전략들이 눈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전개 조건이 무엇보다 중요한 구도로 판단할 수 있겠죠. 가장 유리해진 전개 조건을 필두로 3번 막 최강선도가 가장 유리한 모습을 보여줄 판단입니다. 스피드형 마필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마필은 바깥쪽에 중간가로 이체하고 있는 7번 라이징 어깬이 표준이 될 수 있고 그 옆에 붙어있는 포워블레이드 정도가 선행권인데 오히려 안쪽에는 최강선도도 맘만 먹으면 이번 레이스 선행도 충분히 가능하죠. 하지만 선행은 굳이 나설 필요도 없이 상대보다 유리한 최적의 전개를 뽑아낼 수 있는 이번 경주에서는 직전에 아쉬움을 털어내기 위해 완벽한 준비를 하고 나오는 만큼 부중이 높다 하더라도 힘이 좋은 최강선도로선 이번 경주 가장 위의 마필로 손색이 없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외곽에 있는 굳만 코어블레이드, 11번 마법의 질주, 6번 신계벽의 후순위 도전권으로 눈에 띕니다. 코어블레이드 같은 경우에 휴양 이후에 공백전 가벼운 적응 이후에 1800m를 코스가 좋았다 하더라도 10월 달에 바로 선두권 자아까지 나서는 스피드를 보여줬었고요. 직전 또 외선에서 가볍게 선두권 2선에 가담하면서 끈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살아있는 성질의 탄력과 스피드를 중소하고 보여주고 있는 만큼 전개상의 구도에서도 불리함이 없는 마필인 만큼 연퇴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1번 마법의 질주는 직전 경주에 정말 많이 뛰어줬죠. 사실상 능력보다 더 많이 뛰었던, 전개가 잘 풀렸던 케이스예요. 안쪽에 곧게 따라갔던 가운데 모래를 맞으면 들 맞는 습성에서 안쪽 진로까지 열리는 운도 따랐던 모습이긴 합니다만 1800m 첫 도전은 그렇게까지 많이 뛰어졌던 모습을 판단했을 때도 게이트가 밀렸다 하더라도 추입의 타이밍은 선추입의 타이밍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판단을 경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6번만 신계벽 같은 경우가 동거리 자체에 첫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뛰면 뛸수록 마필 자체가 지지 않으라는 근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힘이 많이 소모가 됐었던 1600m에서의 졸전은 계속 이어져 왔지만 차분하게 코너 자체에서 중간권 선입이 가능한 6번만 신계벽도 3번만 최강선도와 연일 병합 속에서 상태가 상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의 성장 가능성까지 열어두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는요. 상대들의 능력의 격차는 크지 않습니다. 전개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3번 최강선도를 필두로 11번 바깥쪽에 있는 9번만 코어블레이드, 11번 마법의 질주, 6번 신계벽의 기본 능력들 자체를 좀 더 우위에 놓고 말씀드리고 싶은 경주였습니다. 네, 1,800m 발전 경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강선도가 부담중력이 높아진 것은 마음에 걸리기는 해요. 하지만 백동일 위원회의 말씀 따라 말마따나 이 최강선도 역시 힘이 좋은 말 무시하기는 참 어렵겠죠. 11번 마법의 질주, 그리고 9번 코어블레이드 역시 모두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왜 12번 예스 파워가 없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거리가 첫 도전이라는 부분이 한 가지 난제로 작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 사실 테스트마타의 자마들 중에서 단거리를 이렇게 시원시원한 걸음으로 통과한 말이 유일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리를 늘렸을 때의 저항력도 상당히 낮은 혈통이라는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12번 예스 파워, 복병으로는 보고 계시죠? 당연히 봐야겠죠. 예스 파워의 기본 능력 자체를 무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레이팅 자체가 이제 별정 방식으로 지다 보니까 1,800m 첫 도전에 56을 보여 받았어요. 더군다나 예스 파워를 여태까지 띄웠던 걸 유심히 보시면 초반에 발주를 편안하게 받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약간씩 늦발성 발주를 받고 중속으로 붙여넣었던 마필인데 1,800m 첫 도전에서 만에 하나 초반에 전기가 살짝 밀려버린다고 한다면 그것만큼은 이 마필인데 악재가 되게 크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무거워진 부중과 발주 그리고 외강 밀려나 게이트까지 악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능력을 인정합니다만 불안 요소 자체도 분명히 인정해 될 편성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 개인적으로 11번 마법의 질주를 가장 중심마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1,600m를 많이 뛰어왔는데 더 늘어난 1,800m 곡선 두 번 도는 거리야말로 잉그란디와 자마인 마법의 질주의 적정 거리라고 판단하고 직전에 우승 우연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9번 코어블레이드의 앞선 경쟁력 또 3번 최강선더 선추입 자유로운 모습이기 때문에 경쟁력 발휘 가능하고 12번 예스파워 같은 경우는 데뷔 후에 지금 6번 동안 3차 밖으로 한 번도 안 나간 만큼의 탄탄한 기본기를 갖고 있는 만큼 3등급 승급전에서 바로 우승한 이 잠재력 이번 경주 김정은 의원과 같이 의견을 하면서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능력마드를 한판 대결 일단 3번 최강선더는 직전에 다소 석연치 않은 목차 3차기였죠. 이번에 조인건 기수가 재기승합니다. 이거는 이번에는 정말 입상을 시켜주리라 마필 능력 세잖아요. 2, 3번 최강선더는 이번에 믿음의 중심의 마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2번 예스파워 늘어난 1800m 코너 3개짜리로 4개짜리도 단번에 극복해내리라 보고 있고요. 9번 코어블레이드 11번 마법의 질주는 부담중경에 올라간 부분 게이트 외곽 밀려난 부분이 다소 단점으로 작용할 듯합니다. 6번 신계벽의 직전에 인기 대비 졸전 만회 자 이 서울 아프산 10경주는요. 직전에 통원의 목차 3차 다소 전개듯 꼬인 부분이 있습니다. 모두 상세하고 이번에 입상한 자리 지켜내줄 말이죠. 3번 최강선더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경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혼합 2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역시 2등급 무대에서 편성 전개 여건에 따라 기복을 보이는 말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상세의 마필들이 대거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눈에 띄는 한두의 마필이 있습니다. 경주 여건이 매우 좋아졌죠. 그 모든 부분 종합해서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11월의 금요 부경 마무리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1경주 아마 민병철 의원은 유리해진 말 나중에 설명해 주실 것 같으니까 거기서 듣기로 하고요. 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의 흐름은 굉장히 빠르고 선행만은 다수다. 따라서 따라가면서도 빠른 흐름이 유리한 말이 제격이다라는 판단입니다. 그 중심에 3번 포텐셜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직전 경주가 상당히 공백이 있었던 상황에서 출전했었던 레이스였고요. 여유있게 웃음을 차지합니다. 뒷말하고 코차 밖에 마신 차가 나지 않았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때의 흐름 자체가 외곽주로가 유리하다 보니까 모든 말들이 다 외곽으로 치우쳐서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6번 포텐셜을 다소 손해를 봤었던 부분이 어찌하나 있었죠. 그런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는 인코스 진입해 있는 3번 포텐셜, 선행, 선입, 추입 모두 가능한 스피드형 유형이 1400m 적정 거리를 만났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가장 중심에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10번 럭키나인 역시 거리가 늘었습니다만 이 말 역시 그 단거리에서는 꾸준한 스피드를 보여줄 수 있는 데다가 무엇보다도 직전 경주에서 모래를 맞는 전개 속에서도 가능성을 보여줬다라는 부분이 매력이 있게 되겠죠. 이번 웨이킹 승리 역시 직전 공백이 아주 길었었던 휴양 복귀전에서 당찬 선행 후 그대로 버텨내는 1600m 우승 경험 낙승이었습니다. 후창 말과의 자마신이라는 것은 정말 넘사벽 위기인 선행 스피드를 보여줬더라고 보이는데요. 거리를 줄이면서 인코스 진입하면서 부담 중량이 낮아지면서 승급전에 임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훈련 컨디션까지 감안해 본다면 승급전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말로 판단하겠고요. 역시 1400m다. 앞선에 선행마가 다수 있다라고 한다면 8번 가보갑장의 적정 거리 출전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8번 가보갑장의 추입력까지 추천드려볼 수 있는 마지막 경주였습니다. 네 김재형 의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일치하는 말들이 많은데 우선순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재형 의원께서 언급해 주신 말 중에 10번 럭키나인이라는 말을 가장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공백 이후에 복귀전에서는 실망감을 안겨줬지만 직전 경주 정상주기 돌아와서 나아진 모습 보여줬고 훈련 상태 매우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야말로 예전에 럭키나인의 잠재력 보여줄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을 만났다라고 판단하는 만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가보갑장이라는 말 김재형 의원께서 언급해 주셨는데 이번 경주 앞선 경합해주면 폭발적인 추입력 발휘 가능한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포텐셜 직전에 비록 승급전 이번 경주가 비록 승급전이지만 직전 경주 우연이 아닙니다. 9월 마방이죠. 그 다음에 구전령 완치 이게 성적을 내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도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개인적으로는 6번 하이퍼루프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오랜 공백에도 불구하고 또 전개가 심하게 꼬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입력을 발휘하면서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의도적인 선추입 작전으로 선회를 했고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도주성 전개로 스피드는 이미 보여줬고 이번 경주에 경합해주면 올라올 수 있는 말로 판단합니다. 하이퍼루프의 가능성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이퍼루프가 6승을 거두는 동안 저는 이 말과 모두 함께 했습니다. 그거 하나는 장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선행 전기였고요. 모래를 안 맞는 전기였습니다. 모래를 맞고 뛰면서 입상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말입니다. 직전 경주인 공백에 대한 적응 때문에 흐미추입이었다고 봅니다만 본인의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앞선 공략이 필요는 말이 되겠고요. 이 편성 선행과 너무 많습니다. 한 번쯤 더 검증해봐야 될 전력이 6번 하이퍼루프라고 판단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경주인 것 같네요. 웨이킹 승리만 일치를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복병권에서 파이브폴드나 7번 세기강자가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를 했어요. 파이브폴드는 직전 부정과 구절 때문에 3결 휴양을 가지고 나왔다는 점에서 정상 출전 중이라면 선두선입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를 했고 7번 세기강자도 직전 경주에 의외로 좀 무기력하게 무너졌지만 조성범 기수의 감량 조건이라면 선두선입 작전 충분히 통할 수 있다 믿고 있습니다. 1번 영희시대는 한 번 짧게 여쭤볼게요. 임하필 자체는 어찌 됐든 발주를 받냐 못 받냐의 차이인데 10월 달에 발주 잘 받고 성공했고 직전 외곽 11번이라서 실패를 했었죠. 인코스 구도라면 오히려 내심 선행도 가능하고 선행만 한 말이 있다면 모래 안 맞고 이선 충분히 가능하다 판단하는데 1번 영희시대 왜 배제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가장 뜨끔한 선행형 말 중에 가장 유리해진 조건을 갖추고 있는 말이 바로 1번 영희시대임은 인정합니다. 인코스 들어와 있으니 좀 더 눈여겨보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 말이 자신이 스스로 희망배를 하고 갈 수 있는 구도는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2번 메이킹 승리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최승진 의원의 말씀하신 6번 하이프루프에 말씀해주셨던 7번 세기강자조차도 모래를 안 맞고 쫓아가는 것이 가장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그 외에 외곽에 있는 10번 럭키나인은 모래를 맞는다 하더라도 선두권이 굉장히 빠듯해지는 위치에서 1번 게이트는 유리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1번 영희시대에 대해서는 이렇게 큰 의견 차이가 있네요. 저도 1번 영희시대에는 이번에 경주 여건이 가장 좋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직전에 최외각 게이트 출발 때 부딪히고 나왔죠. 시중 외선을 돌 수밖에 없었고 그 전 경주에 입상할 때를 보면요. 당시에도 선행 편하게 나선 게 아니잖아요. 외곽 돌고 끈기 있는 걸음 자, 이번에 1번 게이트가 더 유리하다는 부분은 저는 백동일 위원과 동의하는 바이고요. 10번 럭키나인 평골절 골편제거 수술 이후에 직전에 완벽한 회복세를 보였고요. 7번 세기강자도 연투리 여가다가 직전에 한 번 입상 실패했습니다만 이번에 충분히 재도전이 가능해 보이네요. 네, 부산 라스티 이 11경주는요. 직전에 마방이적 이후에 또한 병력 공백 이후에도 아주 좋은 능력을 보였던 말이죠. 3번 포텐셜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11월 월말, 이제 12월도 다가오네요. 아침 저녁으로 코끝을 스치고 지나가는 찬 바람을 느낄 때 이제는 완연한 초기월로 접어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기원 드리고요. 월말 경마입니다. 금요 경마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바이죠. 액면으로 보이는 월말에는 액면으로 보이는 인기마에 집중하시기 보다는요.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번에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 복병 전력에게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저희가 매경주 해설해드린 인기마보다는 그 경주별 복병 전력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메모해 두셨다가 당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성과 충분히 거두실 겁니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토요 경마 해설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맛있다. webinars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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